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연거장입니다. 안산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합니다. 수인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수인산업도로와 안산IC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인데요. 중앙역과 시와 수원까지 이동하기 쉬운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부곡 시장상가가 가까워서 생활권이 정말 풍성한데요. 마트와 병원, 은행, 다양한 음식점과 편의시설까지 상권이 많아서 오랫동안 거주하기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하기 가능하며, 인근에 공원이 많아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편합니다. 큰 필치에 지어진 두 개동의 건물로 내 집 주차가 가능하며, 대형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넓어서 온 가족이 생활하기 좋은데요. 사용하기 넉넉한 주방이 있어 요리하기도 편합니다. 혼자 사용하기 좋은 작은 방과 큼직한 중간방, 큰 안방이 있는 쓰리 룸 구조인데요. 생활권 좋은 위치와 넓은 실내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즐거움을ذ죠. 제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alts leven입니다. 아멘 아멘